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사연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샨리 한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임운수님의 사연인데요 샨리 박사님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코큐텐 2알을 8개월째 먹고 있고 오메가 2알을 6개월 이온칼맥을 한스틱씩 8개월 먹고 있고 호베니아 4알을 1개월 종합비타민 4알을 1개월 스피루나 12알을 4개월 그렇게 먹고 있는데 골밀도는 하지 않았지만 피검사 결과를 보내드리니까 바른 처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처방이나 치료 방법을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어떤 내용의 의견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도 그건 참고사항이지 여러분들이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방법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라도 제 의견은 의견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주치의와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임운수님은 62세 남성인데요 지금 골밀도 검사는 하지 않고 이용갈맥을 드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내주신 혈액검사표를 보니까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병원이 다르더라고요 병원이 다른데 2022년 보니까 금년 혈액검사가 훨씬 더 제대로 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병원에서 앞으로 혈액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모든 검사에서 너무 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검사 결과의 추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서 계속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전 검사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4.4나노그람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정말로 비타민 D 혈중 농도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검사에서 이걸 발견해서 금년도 현재는 34.5나노그람 퍼데시리터까지 올렸으니까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치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괜찮아요 정상이 됐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칭찬 받으시려면 55나노까지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55나노라는 수치는 최근 3년간의 수많은 연구에서 면역 기능을 높이고 또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은수님께서도 현재 비타민 D 농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55나노그람 퍼데시리터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임은수님께서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자들보다 한 10년 15년 늦게 골밀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골밀도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 선생님은 비타민 D 농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14.4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골손실이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골밀도 검사를 해 보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뭐 매년 할지 아니면 2년마다 할지 3년마다 할지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온칼맥은 하루에 한 포 정도 드시면 되겠고 이것과 함께 앞으로 3개월 동안 V3 임의노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품은 비타민 D도 들어있고 비타민 K2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3개월 정도 하루에 2알씩 3개월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 한 병이 180알이니까 한 병 가지고 3개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드시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는 역시 이온칼맥 한 포를 드시면서 이제는 V3를 드시는 게 아니고 DK 솔루션을 한 알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론 혈액검사 결과지를 제대로 받아서 보내주시면 이 방법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피검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204로 거의 뭐 한 20%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큐텐을 8개월 드시고 레드 오메가 드릴을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드신 보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분간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과 함께 운동을 좀 느리시면 훨씬 좋은 상태의 피 속의 콜레스테롤 밸런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 기능 수치가 좀 높은 게 발견이 됐는데요 ALT가 좀 높은데 ALT는 알라닌 트랜사미네이즈라는 효소입니다 그것의 약자인데 이것은 간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 효소가 혈류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이 되는 건데요 이게 높으면 피부와 눈이 노래져서 황달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또 다른 관과 관련된 질병이 오기 전에 하나의 예고 수치로 보는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떤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뒤인 11월 정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겠고 이미 호베니아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드시는 방법을 아침과 저녁 식사 한 30분 전에 씹어서 드시든지 물로 드시든지 그렇게 현재와 같이 하루 4알을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그때 가서 피검사를 해보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간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 간 기능은요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역시 음주나 스트레스 흡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자기 생활을 좀 바꾸시고 말씀드린대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 멀티비타민하고 스피룰리나와 클로렐라가 함께 들어있는 그 제품을 드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약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음식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그대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셨으니까 아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당분간 하루에 3알 그러면 한 6천 아유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드시고 그것을 다 드시면 그 다음에 뭐 V3를 한 달 동안 드시고 그 다음에는 DK 솔루션을 드시면 되는데 V3나 DK 솔루션 드실 때는 비타민 D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필요한 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골밀도 검사 다시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6개월 뒤에 혈액검사 하셔서 결과를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진에게만 맡기지 말고 내 수치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또 내 생활과 비추어서 점검해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